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의 시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에 모든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포켓몬스터 에메랄드 버전 모든 스토리를 다 깨고 나서 서브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 컨텐츠 바로 전설의 포켓몬 잡기 자 이번에는요 건방울시티로 와서 잡기를 도전해볼 수 있는 포켓몬 누굴 잡게 되나요? 기상센터로 이름이 어떻게 되죠? 왼쪽으로 와서 기상 날씨연구소 그란돈과 가이오가 잡아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란돈 가이오가 이리로 오라고 해서 왔는데요 다시 말그러주세요 네 박사한테 116번 도로 116번 도로로 가라고 하네 116번 도로로 가요 아 그루트님 오랜만에 오셨네 어서오세요 자 그러면은 116번 도로를 볼까요 네 이리로 가야되네 어 잠깐만 아 이거 또 비참케 하네 뭐야 왜 안된다는거야 됐다 됐다 116번 도로에요 116번 도로에요 여길 가란건가 아닌데 자아 반짝반짝하지? 이상하게 이상하게 왜이러지 어 뭐야 뭐가 생겼네요 여기에 아 테라케이브 여긴가본데요 그죠 오호 맞네 빨간색 어 저기 된장국 있다 김치찌개 있죠 세이브 한번 하고 오 오 오 왔어 왔어 넌 뒤졌어 너는 한번 해봐 한번 그란돈 야생이 그란돈이 나타났다 맞배기 한번 해볼게요 맞배기로 에 다른 일반 제가 키우던 포켓몬들로 잠자기 와 회복해버리네 잠자기란다 이거지 과연 니가 독을 맞고도 잠자기 할 수 있을까 어 아 독 보냈구나 얘 한번 해보자 일반 포켓몬으로 잡을 수 있을지 자고있어 자고있어 좋아좋아좋아 지금 명상 때려 명상으로 특수공격 특수방어를 올립니다 또한번 특수공격 특수방 괜찮아괜찮아요 아 잠자기하면 독이 풀려요 오케이 어이 따가워라 아퍼 상척좀 쓰자 그만해 임마 어허이 아 나 이거 잠자기 잠자기 어떻게 하지 같은 불을 꺼내서 피를 덜 받구요 격투로 잡자 얘를 바위를 잡을까 명상하나 죽음 안아프지 별로 암석 뽕인 아 별로네 아 나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오케이 깨트리다 그렇지 나이스다 어 별로야 깨트리다 그렇지 어 이거 잡나요 단일 땅 타입 오버이트로 데미지를 어느정도 줄 수 있습니다 아 땅으로만 돼 오 야 죽여버리면 어떻게 아이 아이 참 아이 그걸 죽여버리면 어떻게 그거를 예 예 하하 아 이게 예 전설의 포켓몬을 만나보자 이런거지 뭐 예 그 이유는 책임 못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란돈 사망했습니다 전설 속으로 다시 돌아갔네요 유튜브에 명장TV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게임방송 명장TV 채널 고정